지창욱 씨, 박민영 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훈훈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아시아를 매료시킨 지창욱 씨는 제대 직후 드라마와 화보 등 활불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시아 최초로 2개국 커버모델로 발탁되는 등 아시아 전역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박민영 씨는 아시아 팬미팅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팬들을 직접 만나며 새로운 아시아 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중학권 화보와 광고를 섭렵하며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죠. 두 분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영어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. 참 멋지고 참 아름답습니다. 그럼 그 앞에 놓여진 트로피를 받아주시고요. 수상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. 제가 하노이는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는지 모르고 너무 준비 없이 온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받은 이 사랑 기억하고 있다가 감사합니다. 네 내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연기하는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시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아름답습니다. 자 우리 지창욱씨도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시상식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네 오래 저녁을 했고요. 네 정신없이 한 작품이 끝났는데 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환영해 주셔서 진심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다시 한번 수상하신 두 분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